웅남 후쿠라차 그란드의 32카운트의 포워댄스입니다. 네번째, 아홉번째, 16카운트 후 위 스타트 첫번째 섹션, 오른쪽 사이드, 셔플, 왼쪽 방향으로 90도, 셔플, 오른바라 두 스텝, 피버턴 180도, 피버턴 90도 두번째 섹션, 크로스, 락, 리커버, 사이드, 락, 리커버, 셔플, 스텝 왼발, 호, 후, 왼발 앞으로 셔플 스텝 탈모네 1, 백, 백, 탈모네 1, 턴, 사이드, 탈모네 1, 턴, 크로스, 크로스, 사이드, 탈모네 1, 턴, 백, 탈모네 1, 턴, 사이드, 포워드 스텝 골파보, 크로스,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라 두 스텝 180도, 플립, 오른발라 두 스텝, 왼발 앞으로 셔플 1, and 2, 3, and 4, 5, 6, 7, 8 1, and 2, and 3, and 4, 5, 6, 7, 8 1, and 2, 3, and 4, 5, 6, 7, 8, 1, and 2, 3, and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8, 9, 10 1, 2, 3, and 4, 5, 6, 7, 8, 9, 10 1, 2, 3, and 4, 5, 6, 7, 8, 9, 10 1, 2, 3, and 4, 5, 6, 8, 9, 10 1, 2, 3, and 4, 5, 6, 8, 10 1, 2, 3, and 4, 5, 6, 8,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